휴업 중인 대구의 한 고등학교.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이 학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신입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에서부터 학업과 자기관리는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담임 교사들은 매일 학생들과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학생의 생활을 관리하고 학부모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학교 소식을 온라인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대1 전화 상담 방법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조기의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 위센터는 학교 부정응이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6명과 임상심리사 1명이 투입되는데, 최근 2주 동안 98건의 실적을 거둘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와 병행해 학급 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또박이를 통해 휴업으로 서먹할 수 있는 학급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을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원활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또박이 집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이 중단되자 학업 공백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이용한 교류와 유무선 전화 상담은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 감사합니다.